국가보원처 소관을 국회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유공자단체에 동의 없이 발의돼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보은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 보은처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은정책의 핵심인 독립과 호국, 민주를 균형있게 추구하면서 민주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